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는 20년 전부터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은 완공됐지만 병원 측은 당초계획인 2023년에도 개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착공한 고성의 한 건축물 공사 현장입니다. 병원으로 쓰일 건물로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입니다. 대순 진리에는 여기에다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인데 의료진 숙박시설과 상가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공사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외관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설계 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라 공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대순 진리에는 종단 내 갈등과 예산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장기와 도중에 의료와 건축 등 관련법이 개정돼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900면 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병원 내부를 공사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기대했던 종합병원 개원이 20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자 요양병원 시설을 갖춘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합니다. 병원 측은 당초 2013년 9월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지역민들은 종합병원 개원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